안녕하세요 과일삼촌 입니다. 맛있는 과일과 지지를 설명해 드리는 과일삼촌 입니다. 앞으로 아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트에 가면 배도 있고 맛있는 싱고배 입니다. 큽니다. 큰 사이즈. 한 박스 10kg짜리 한 박스에 23개 24개짜리의 배구요. 제 한손으로도 짓기 힘든 사이즈네요. 2개 담았어요. 바지 많고 맛있는 싱고배. 싱고배가 한 봉지에 6,000원, 6,000원, 6,000원. 사과입니다. 과일의 대표. 우리나라 대표 과일이죠. 맛있는 사과. 사과하면 청송사과가 유명합니다. 다른 사과 보다도 굉장히 단단하고 과즙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송사과가 제일 맛있더라구요. 오늘은 제 주먹만한 크기의 사과를 3개 담았어요. 3개 담아서 오늘은 가격은 얼마에 살고 있을까요? 맛있는 청송사과가 8,400원, 8,400원씩. 오늘 3개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2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3개짜리보다 조금 크구요. 가격은 6,800원씩. 맛있는 청송사과. 좋습니다. 좋구요. 마트에 가면 귤도 있고. 감귤입니다. 감귤. 맛있는 감귤. 사이즈 하우스 감귤. 감귤이 1년 내내 나오네요.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감귤. 사이즈는 탁구공만화 사이즈구요. 한 팩에 오늘 얼마를 살고 있냐면. 맛있는 하우스 감귤이 6,000원, 6,000원, 6,000원.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어저께와 동일한 가격에 3팩에 8,500원씩. 한 팩에는 100g씩 다 먹구요. 맛있습니다. 블루베리. 블루베리. 맛있는 블루베리. 건강에도 좋은 블루베리. 3팩에 오늘 8,500원씩. 8,500원. 8,500원. 좋구요. 좋습니다. 끝. 마트에 가면 수박도 있고. 수박입니다. 수박. 여름철 대표 과일. 수박. 꿀수박. 수박. 어저께와 같은 사이즈구요. 그로스는 9kg 이상 수박입니다. 수박이 때깔이 좋습니다. 오늘 맛있는 꿀수박이. 한 통에. 음성 꿀수박. 한 통에 25,000원. 25,000원. 25,000원씩. 되겠습니다. 수박은 크기 때문에. 한 통을 다 드시려면은. 요즘같이 소가족인 가족 세대에는 좀 힘들죠. 그래서 우리 반쪽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반쪽씩. 반쪽에. 13,500원씩 판매를 하고 있구요. 저희가 하루에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쪽도 많이 가져가세요. 맛있는 꿀수박. 오늘 25,000원씩 판매하고 있구요. 요거보다는 조금 좋은 수박. 어저께와 동일하게 팔았죠. 9kg. 9kg입니다. 수박이 때깔이 좋아요. 수박은 너무 광이 나고 민질민질하며 안좋은 수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이, 검은 선이 크고 넓은. 그리고 배꼽이 작은 수박을 고르시면 되구요. 그리고 꽁지는 위에. 꼭다리는 한 번 정도만 꼬부러지면 되요. 얘네가 수박이라면 자생을 하기 때문에. 해피에서 보면서. 맛있는 수박. 오늘 금왕 웰빙수각. 프리미엄 수박이구요. 가격은 한 통에. 금왕수박. 3만원. 3만원. 3만원씩. 알고 있습니다. 3만원짜리 수박은 확실히 맛이 좋아요. 아삭아삭하고. 식감도 좋고. 당도도 좋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가 30도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수박. 수분 보충하시라고. 수박들 드세요. 맛있는 금왕. 프리미엄 수박입니다.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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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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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요. 좋구요. tak Dank. 좋구요.besJohnTV입니다. 그렇구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구요. 그렇구요. 그렇구요.ARYC 여러분! 아님!